오늘 안 힘들었어? 어디 막 아픈 데 있어? 내가 주물러 줄까? 어깨? 어깨? 나 어깨 기가 막혀. 나 진짜? 어 말도 못해. 내가 어깨를 말도 못해. 시원해? 잘 모르겠어. 진훈 씨가 악력이 센 걸로 알고 있는데? 강하게. 강하게. 강하게? 강하게. 힘이 의외로 약하고. 아니 그게 아니고 아플까 봐. 전혀 안 했어. 저 발동으로 이렇게 꽉 눌러. 이렇게? 시원해? 어. 많이 뭉쳤구나 저기야. 시원해? 자기야. 자기야. 근데 자기 피로 풀어주려다가 피로가 늘은 것 같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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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로가 늘었지 내가. 피로가 늘은 것 같아. 진짜 장미 축제라고 다 장미야. 신혼여행 첫날밤인가요? 와 장미 축제를. 이쁘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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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마당에 하셨던 거네 예쁘다 진짜 그치 다른 데도 훌륭하지 않아 가방이 어디 놔두고? 어? 그게 아닌데? 근데 뭐야? 빵이 똑같은데? 침대빵이 두 개야? 그러면 여기가 내 방이고 여기가 저쪽의 여부방인 것 같다 아니야? 여긴 정치적인 망 예쁘다 왜? 망가뜨리지 마 아니야 저기가 있잖아 저기야 저기 있으니까 우리 절로 가자 어머 어? 무슨 느낌? 무슨 느낌이야? 무슨 느낌이야? 뭐야? 어떻게 눈 하나 깜빡 안 하냐 내가 이렇게 해요 어떻게 눈 하나 깜빡 안 하냐 내가 이렇게 해요 장미 위에 누워있는데 흔들리지 않겠어 뭐 가지고 왔어? 또? 궁금하다 뭐 챙겨왔는지 뭐 챙겨왔을까? 생각보단 또 많네? 어머 이거 뭐야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신혼여행 오면 어? 약간 유치한데 커플티 입는 거 알지? 맞아 신혼여행은 진짜 무조건 커플티 있잖아요 그거야? 제가 신혼여행 때 하나 입지 커플티 언제 해봐요? 이거 내가 입고 어 어 아유 귀엽네 아 귀여워 아 뭐야 되게 유치해 막 딴 사람이 그러면 너무 신혼여행 온 거 티 내는 거 아니야? 뭐야? 막 이렇게 하는데 막상 내가 신혼여행을 진짜 간다고 하고 하니까 해보고 싶은 거 있죠 그런 거 유치한 게 좀 예쁜 거 같아요 저는 내가 준비해서 그런가? 난 되게 이뻐 보였는데 아 귀여워 상큼상큼King τού가 언제 적 사진이야? 언제 적 사진이야? 인터넷에서 çıktı 그거 최근이야 머리 스타일 보니까 아 이거 그때다 음악 MC하는 거 기자 발표 기억도 최고치? 장난 prize 나 나 소름맞았어 지금 소름끼쳐 왜냐면 내가 그때 베가스 blocked 앤 정말? 정말? 아니야, 그날 공항에 데리러 온 날 어, 대박이다 자기 커피티 입으니까 진짜 신혼자 해먹고 했던 거 있잖아 그래, 이런 거 좀 해줘야 돼 그래, 일부러 좀 티 좀 내놔야지 우리 신혼이다